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한세대학교 신인 백인자 총장님의 진심을 축하하는 은혜로운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축복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는 지난 3년 동안 리더심의 부재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대학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백인자 총장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론을 오른손으로 총장님을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총장님께서 우리 대학을 미래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영광의 백주년의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명준 이사장님과 총장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이 지식의 정답을 넘어 영호를 양육하고 배출하는 인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여의도 순봉교회 순독님과 이영원 목사님 각 기관에서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기부해 주신 발전팀과 장학금이 학교 발전과 인재 양성에 크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명진 목사님 말씀 선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